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면 소재지. 여기 가세요? 이제 시장 보러 가려고, 양평에. 양평 읍내 시장까지는 차로 25분. 타고 가세요? 버스 타고 가, 시내버스. 버스로는 50분이나 걸린답니다. 양평 장은 물론 강원도 홍천까지 버스 타고 5일장을 돌며 반찬거리를 마련하는데요.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는 곳도 많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성에 찬답니다. 번거로움 마다 안고 매일 장을 찾는 이유지. 소고탕 찍어 먹어도 되고, 무쳐 먹어도 되고, 한 분에 5천. 한 분만 드시고. 저것도 말 됐는데. 이게 모자반. 네. 이게 더 말 됐다고 하시는데. 어머니 뭐 사시는 거예요? 콧나물하고 모자반. 숙주 2천 원 잡아가세요, 2천 원. 다시 오세요? 네. 장날마다 나오십니다. 여기만 안 돼요. 여기 가다 보면 또 어묵 장사 있어요. 그것만 사면 돼요. 돌아갈 버스 배차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장보기는 일사천리. 이렇게 보고 싶어요, 어머니. 네, 맞아요. 어머니, 어묵은 무슨 반찬 하려고 타가세요? 어머니. 어머니는 딱 딱 가는 그 곳이 있네. 네, 딱 가는 데만 가지. 안 되면 안 봐. 이제 저기 생선 가게, 아저씨. 꼬막. 꼬막은 없어? 네? 꼬막은 없어? 다 나갔는데. 네. 오징어도 없고. 네? 오징어. 오징어 되게 비싸요. 네, 비싸도 사요. 비싸도 뭐 반찬 할 건데. 6천 원씩 그냥 내가 아는 형수니까 여기 식당이. 식당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 아니에요. 네, 들어가세요. 대부분 오랜 단골. 오일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죠. 아니,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냐고.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하니까 즐겁잖아. 경숙 할머니의 시골 밥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3대째, 64년을 이어온 곳입니다. 아이고. 어떻게 왔대? 아이고. 어떻게 왔대? 아니, 어디 갔다 했냐고. 장에 갔다가. 양손장에. 그냥 안 계셔가지고. 우리가 끓여먹고. 우리 끓여먹고. 잘했습니다. 아니, 아버님들 주인도 없는 가게. 문 항상 열어놓고 다니시니까. 그냥 이제 안 계셔도 우리가 와서 끓여먹는 거야. 아니, 이제 여기 아는 동생들이고 선배들이고 아니까.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죠. 모르는 사람은 가지 않은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앉아서 먹고. 편하니까. 그런데 차려주도 안 돼서 다 찾아오고. 다 찾아 잡았어.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다 찾아 먹어. 내가 우리 집 살림을 다 알으니까. 경숙 할머니가 밥집을 맡아 꾸려온 지도 어느덧 23년. 오늘 어떤 반찬이 나와요? 오늘은 광풍, 치나물, 능마순개, 톱나물, 버섯, 볶음물. 여러 가지로 나와요.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나물 위주로 백반을 준비하는데요. 모든 반찬은 매일매일 만듭니다. 전날 좀 해놓으셔도 되잖아요. 아유, 전날 해놓으면. 그날그날 해. 맛있어, 전날 해놓으면. 아무래도. 나는 이거 해놓은 거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해, 재밌어. 이거 내가 그러니까 하지. 힘들면 못 하지. 반찬에 국까지 해서 오늘 만들 가짓수만 무려 14가지. 맛의 비결은. 나 사랑과 정성이지 뭐.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줄 법한 음식입니다. 몇 입금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, 하루에? 30명만 하니까 하루. 몸이 아팠었어요.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못 하겠어. 그럼 하루 30명만 할게 이래가지고. 약속을 해가지고 30명만 해놓은 거예요. 11시부터 1시까지 하루 딱 2시간. 이 맛을 볼 수 있답니다. 아이고, 내 새끼들.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. 찌! 안 먹어!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바깥 따뜻히는 점막 물려버렸다 헤이 밥 숙룡이 너무 그립다 창국이 너무 그립다 열탄불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줘도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손님은 어머니 모시고 온 세 자매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전화한 거야 계속 봄에도 못하고 계속 못하고 지금 왜 이번에 오고 싶었어요? 아니 가정식 백방 원래 여기 유명한 대회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먹어봐야지 그런데 계속 그 시간을 놓친 거야 주부에게 제일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음식 그게 집밥이면 오죽 더 맛있을까 싶었답니다 완전 옛날식이야 진짜 맛있게 졸였다 소다리 아니야 이거 나는 고등어 고등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반을 방향으로 그래야지 안 헷갈려 저도 안 먹는다고 해서 저거 먹는다고 해서 아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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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스키가 나는 실망시키지 않았어 나는 실망시키지 않아 너무 맛있어 입에 맞으세요? 네 짜질 않아서 줘 너무 맛있지 진짜 아니 가족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? 실망하지 않아 분위기에 놀라고? 분위기예요? 분위기 어디 놀랐어요? 이런 시골스러운 분위기 처음 봐 이런 식당이 아니 봐봐 이렇게 어디서 밥을 먹어 딱 분리돼 있잖아 식당이 오시는 손님들은 그러잖아 세 번 놀란다고 집이 와보니까 집이 초라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놀래고 와서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서 놀래고 또 돈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세 번 놀란다고 이래 요즘은 이런 오래된 노포가 더 인기라죠 감성 맛집이라며 할매 손맛 보러 서울에서까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잘 차려진 푸짐한 밥 한 끼가 6천 원 내 월급 빼고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는 요즘 배접받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계속 끌리는 그런 맛 있잖아요 맨날 먹고싶어 맨날 먹고싶어 말 그대로 집밥 너무 배불러가지고 우리 밥을 더 못먹어 아니 가격이 6천 원밖에 안해요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여기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완전 맛있다 했더니 보기만 해도 맛있어 가격은 6천 원 이제 예약해야 돼 그랬더니 헐 5만 4천 원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미칩니다 지금 여태 잡수신 분들 다 잡수고 그리고 설거지가 금방 좋아 설거지해도 좋지 않나 근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싹 먹고 나서 얼마나 더워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혼자 왔어? 네 혼자 왔어요 배고파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바쁘시죠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카 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잘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해줘서 진짜 맛있어요 여기 시골밥집 요새 참 추운데 어떻게 지냈어? 아 추워요 추워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찜찜하거라고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한대요 할매 밥 먹고 힘내려 왔답니다 가격이 너무 싸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좀 올리라고 그래도 안 올리세요 어머니 가격을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올리 야 이거 뜨나물 오랜 단골이 많은 동네 밥집이라 부담없이 배부르게 먹고 가길 바라서라죠 아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자연의 맛 자연의 맛을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맛 이게 뭐지? 맛있어요 아무튼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앞부분에서 병원 다니는 거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잘했어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밥에 또 올게요 건강 잘 느끼고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 그냥 고맙다라고 오래 사시라고 이러니까 그런 말에 또 힘을 얻고 그런 게 참 좋아요 내 고향에 내려와서 하니까 결혼 후 대구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태우는 이렇게 모양이 다 치러요? 네 동네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 오래된 밥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어머니? 우리집에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사시던 집 낙오 자란 집이자 조부모님에 이어 부모님이 식당을 하던 늘 그립고 애틋했던 친정집 여기가 엄마 아버지가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가 엄마 아버지가 하시던데 그래서 또 그거 이제 너무 그냥 여기를 가만 놔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그 명예가 옛날에는 진짜 알아주던 집인데 그냥 그게 없어져 가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시린 가슴 안아주던 친정 부모님 계시던 곳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곳을 지키고 싶었답니다 또 누가 왔네요 하루 내도 안 오면 안 돼 여기는 사는 방에서 왔다 가야지 빈집을 해도 이웃에 있는 여기 다 위에 풀리고 아래 동생들도 근데 너무 아주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집이 없어져서 들어와서 보고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아이고 벗어 안녕하세요 멤버 다 먹었네 다 없어서 멤버야 멤버야 정난다는 말이 있죠 이웃들 찾아오면 맨입으로 보내는 법 없답니다 엄마 잘 먹을 텐데 아네 봄 여름 되면 나물 뜯어다가 막 냉이 망초 때 뭐 안 뜯어다 주는 나물이 없어요 어서 와라 동네 사랑방으로 사람 온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떡볶이 길을 딱 깨우니까 바로 오시네 먹는 김에 연탄 난로에 노릇노릇 가래떡도 굽습니다 잘 구워진 가래떡 맛있게 먹는 할머니들의 꿀팁 김입니다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감감감감 여기 딱 나오면 김 달아 먹자 여기 오면 모임은 제일 좋지 나는 반찬에 장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 노는 게 더 좋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구에서 나눠먹으라고 가져왔어 세범 씨 같이 나눠 아이고 아이고 형님 하나 드시지 하나씩 하면 돼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이게 두고 자 두고 먹지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주고 잘 먹어주고 아니야 이게 그 사이즈만 이게 105야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어떤 구멍고 자라고 하셨어요 만나러서 얻어먹고 또 얻어가지고 가고 그래 이런 춤이 이렇게 좋아요 마음 편하게 내 집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부담 갖지 말고 항상 고향에 이제 내가 엄마 있는데 찾아가면 그렇게 편안하듯이 편안하게들 먹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리곰의 서운 세상사리에 지쳐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날 할아버 밥집에 들러봐야겠습니다 아